어? 트라우마에.. 아 트라우마를 베로니카에 어울리는 필터요. 한번 해주세요. 뭔가 너무 많다. 이건 뭐야? 정글이야. 재밌는 거가 생각났어. 1.5배로 한번 베로니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빠른데? 1.25. 1.5배로 한번 베로니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건 오랜만에 쳐서. 언제서울까? 갑자기 내려가도 되어버린다. 뭐야? 이제 좀 진지해져야 돼. 뭐야 방금? 편집하다가 잘못하신 거 같은데? 응. 너 그냥.. 무슨.. 무슨 테이프.. 내가 태어나기 전 먼 옛날에.. 빛조차 모습을 감추었던 그날.. 작은 점에서 시작된 꿈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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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중해? 뭐 집중해? 뭐 집중해? 표정 왜 저래? 왜? 뭐 집중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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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중해? 뭐 집중해? 뭐 집중해? 뭐 집중해? 뭐 집중해? 뭐 집중해? 나만의 우주마를 꺼냈어 늘 따라 손을 그어가며 나의 터지는 소망의 별자리 사이 그 시간은 너를 바라던 작은 꽃의 천체라는 이름을 지을게 비아供은 마시는 게 네, 화장 안 묻었어 그러면 포토타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쩍 거리지마! 얘기하다가 실례유? 질쩍 거리지었라구! 가 가 가 야 얘 왜 이래? 너 밥은? 밥 또 먹어요? 아까 그렇게 먹어놓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나 완전 V라인인데? V앱이니까요 자하하하 V미부들 갑자기 원희 강연의 콘서트가 되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면 텐션이 이래요 너 잠 못 잤어? 응 나 잠 엄청 잘 잤는데 어떻게 기한책 한 소절 하고 우리 셋이 다정하게 올라가 볼래요? 근데 형 안 씻고 있었어요? 나 연습하고 있었는데 안 씻고 있었어? 아니 어떻게 스케줄 끝난 와중에도 연습을 할 수가 있지? 아 오늘 정말 대단하다 그니까 난 그 마인드가 너무 그런 리스펙스럽게 만지는 것 같아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끝나고 연습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부분이 되잖아 기욱이 이때도 이뻤네 그치 형이야 미안 나 이쁘지 않아? 응 이뻐 장난친 거지 왜 이렇게 진지해? 미안해 왜 진지하냐고 미안 어 맞아 내가 기한책에 댓글 달아달라고 대박 헐 아 제가 예전에 브이앱 할 때 저 맨날 끝곡 어 하린이 왔니? 어? 제가 브이앱 할 때 끝곡으로 기한책을 항상 트는데 댓글 제가 항상 모니터링 하니까 그때 끝나기 전에 달아달라고 위부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네 근데 진짜 다 이렇게 기숙제 하러 왔다 아 뭐 있니? 최고야 짜릿해 너가 최고야 짜릿해 오늘 최고야 진짜 감동 너무 슬퍼 진짜 감동이다 잘해 그들 안녕 안녕 사랑 행성 사랑 행성 성 я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